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홈팀 인천현대제철. 박형 주고 돌아갑니다. 장슬기, 장슬기 슈팅! 어허, 옆구물! 접어놓는 과정, 뚫어냈어요! 이세움, 박사했죠? 이세움 슈팅! 골! 이세움 선제골! 먼저 돌아가는 화천입니다. 인천이 홈에서 일격을 맞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세움! 이세움은 연속 골을 터뜨렸습니다. 장슬기 박스 안쪽! 장슬기 슛! 골! 장슬기 동점골! 복귀전! 복귀골을 신고합니다. 역시 전반전 끝나기 직전! 장슬기가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스코어는 1대1! 1로 마쳤습니다. 전반전 후미나 그대로 슈팅! 살아있어요, 이세움! 어허! 슈퍼 세이브 임선주! 2공을 살려냈습니다. 한채린! 왼발 크로스 안쪽! 어! 장슬기! 골대! 앞선 장면에서 임선주 선수의 굉장히 날카로운 헤딩 슈팅이 있었거든요. 지금 장면도 지켜보죠. 지금 장면도 지켜보죠. 안쪽으로 헤더! 들어갔습니다! 인천의 역전골! 스코어 2대1! 그 주인공은 이영주입니다. 네, 앞서 임선주 선수의 날카로운 헤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영주가 코너킥에서 헤딩으로 역전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스코어 2대1! 역전에 성공하는 인천현대대철입니다. 김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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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됐어요! 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찍었습니다! 김혜리 선수가 찹니다. 본인이 얻어낸 페널티킥! 본인이 시도합니다. 김혜리와 민유경! 민유경과 김혜리! 가겠습니다! 김혜리! 슛! 골! 인천! 세 번째 골! 그 주인공은 김혜리입니다! 김혜리! 본인이 얻어낸 페널티킥!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스코어 3대1! 최유정! 팔동작! 약간 스털링 같아요. 오른발로 감아봤습니다. 미디움의 골키퍼가 나오려다 말았고요. 심서현! 이소담! 박스 안쪽! 이소담 슈팅! 얼룩으로 막아냈습니다. 고통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앞선 장면에서 호흡이 좋았습니다. 지금도 좋아요. 장슬기! 장슬기! 컷백! 슈팅! 골! 최유정! 추가 골! 스코어 4대1! 인천이 오는 경기도 대량 득점에 성공합니다. 지금도 오른쪽 라인이었어요. 김혜리, 장슬기! 그리고 최유정까지 이어지는 심서현 선수에게 화이팅을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미나 선수가 오랜만에 그라운드에 투입됩니다. 이미나! 이미나! 오른발이 있습니다. 밟아줬어요. 장슬기! 장슬기 슛! 골! 장슬기의 다섯 번째 골! 인천이 기어코! 다섯 번째 골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스코어 5대1! 오늘 경기의 멀티골! 오늘 경기 장슬기 선수는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미나 흔들면서 앞쪽으로 주고 원터치 패스 연결. 이미나 헛다리 짚으면서 다시 이소담! 이소담 박스 한쪽 들어왔어요. 컷백 슈팅! 골! 장슬기! 오늘 경기 장슬기 헤트트릭 기록했습니다. 장슬기 선수 오늘 정말 만점 화려 보여줬고요. 헤트트릭 점수는 스코어 6대1입니다. 대량 득점에 성공하면서 이번 시즌 최다 득점에 성공하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대량 득점에 성공하였습니다. 대상 수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대상 수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최다 득점에 성공하였습니다.